아, 주인한테 버림받았대. 어머, 불쌍해라. 오, 아니 넌 누구니? 뭐라고 부를까나? 그래, 천둥. 썬더. 썬더, 인사해라. 네 가족이다. 와우, 썬더에게 가족이 생겼네. 좋겠다. 로렌스 삼촌, 저랑 이 집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뭔 일 있어? 큰일 났고 주인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 저만 믿으세요.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우리과 치킨도! 니들 뭐야, 철이? 꼬마고양이 썬더와 마법친구들의 울트라 초특급 슈퍼 매직 미션. 완전 신나겠지? 얘들아, 빨리 와. 에그, 이런. 세미의 어드벤처 제작진의 매직 3D. 썬더와 마법 주어택. 다들 어디 있니? 똥이 지금 나오려 그래요. 컬트와 함께 떠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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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